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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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태식아. 야, 태식아 어디 있냐. 태식이가 자꾸 잘해가지고 엄마가 공부하고 있어. A few moments later. 야 종이 먹으면 안돼. 엄마가 밥을 안주는 것도 아닌데 왜 종이를 먹니 돼지가? 하지 마라. 뭐 하시네요 또? 또 엄마 책은 하지 마시고요. 하지 마시라고요. 그거 갖고 놀라고 줬잖아. 야. 왜 어디 도망가 너? 거기 가면 안 보이는 줄 알아? 왜 또 무릎에 올라와 또? 뭐? 지금 잘못하면 꼭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거 짐 봐. 뭐? 뭐 그렇게 애교.. 뭐 그렇게 애교부리면서 그렇게 쳐다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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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봐 너무 짐 봐. 너 또 이렇게 할 거야 또? 엄마 이렇게 또 물 거야 또? 또 이렇게 물 거야 또? 또 이렇게 물 거야 또? 안 그럴 거야? 뭐? 나를 곧 나와... 실수로 물은 거지? 실수로 물은 거지 엄마를? 삼NEN hacemos 그렇게 실수로 물은 거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